신종 코로나 두 번째 입원 확진 환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댑니다. 증상이 많게 돼서요. 퇴원을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지금 전부 15분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 환자분 이분이 퇴원을 검토 중이랍니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 서서빙 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베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글리 정강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다가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2시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추가 확진자 발생했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네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일단 12번 환자 그리고 14번 환자의 이동 경로를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12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12번 환자가 굉장히 많은 동선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강릉까지 KTX 타고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 가이드인데. 네 중국인 가이드인데 일본에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게 추적이 안 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감염이 된 후로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2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20일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중구 소재 면세점 신라면세점 내 구찌 루이비통 매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식으로 상호명을 정확하게 밝혔다라는 데 좀 있고요. 오늘 발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15시경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서울 중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그다음에 부천 소재 극장 그러니까 CGV 부천역 중에서 영화도 관람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일에는 지하철 택시를 이용해서 인천 남구 소재의 친구 집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22일에 KTX를 11시 1분 차를 이용해서 12시 59분에 강릉을 도착했고 오후 2시에 강릉 소재 음식점 부자대계라는 식당을 이용했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격리가 될 때까지 동선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여튼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카더라뉴스가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동선이 나오고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가신 분들도 정확히 상호명을 좀 알아야 본인의 증상이 혹시 관련된 것인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배 수지장님 확진자 3명이 어제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오늘은 확진자가 없었지만. 2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3명이 늘어나서 총 15명. 15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는데. 그런 거죠.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만 요일별로 보면 지난 주말에 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처음 감염자 확진자를 확인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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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는 하루에 3명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 뭐냐 하면 아산 진천에 격리된 교민이 우한 교민 1, 2차로여서 701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분 1차로 들어왔던 분 28살 교민 이분만 13번 확진자로 됐고 다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701명에 대해서 그런데 한 분만 확진자로 병원에 입었는데 나머지 700명은 조금 좀 밟혀보니까 전원 음성 판정이 났다. 네 열을 측정을 해보니까 열이 나왔던 분들이 한 18분 정도 계시는 걸로 좀 나왔었는데 이분들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도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방역 당국도 좀 긴장을 미치지 않고 현재 교민분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통제 아래 하루에 열을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성에서 양성 판정받은 분은 음압치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군요. 네 그분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군요. 청취자 문자 좀 소개 몇 분 소개해드리고 가랑비님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지금 간호사님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네요. 지금 시내버스에도 보면 운전기사님 뒤에 자리에 보면 비치가 되어 있죠 마스크가. 어느 병원 간호사신지 참 좋은 분이에요. 버스를 타게 되면 바로 승차하는 입구 쪽에 바로 운전기사 바로 옆에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문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개만 좀 가져가라. 두 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몇 개 가져왔어요? 저는 평상시에 제가 구매한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이사님께서도 허리캔라디오19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택시 손님이 없네요. 우리 택시에는 선소득제를 비치하고 다녀요. 허리캔 가족님들 화이팅 합시다. 천안의 이학범입니다. 천안에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택시기사님들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얼른 이 국면이 지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아까 저도 상암동 오면서 중간에 이제 버스 타려고 갈아타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빈 택시가 참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들 모든 외국인들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죠. 내일 0시부터죠. 네 맞습니다. 화요일 0시부터 오늘 자정부터인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정부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현재 비자 없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분들이시니까 사실상 중국인의 제주도 입도가 좀 까다로워지는 셈이고요. 그리고 후베이성만 차단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정부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입국장을 또 따로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서 취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취업 교육을 중단을 시켜서 사실상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각 대학에 개강 연기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실시를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도 좀 어려워졌는데요.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현재는 자제 인대 철수로 올리기로 했고요. 때문에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단분간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국하는 내국인은 아닙니다. 내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국인은 격리 조치 증상이 있으면 검진 후에 격리 조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일단 확진자로 확정되면 입원 및 치료는 일단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인데 그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있어야만 감염 전염이 되는 것이었는데 무증상 일종의 잠복기죠. 그렇죠. 잠복기에도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러다가 독일하고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그런 무증상 감염, 잠복기에 있는 환자로부터 옮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입니다. 정상우 기자. 우한 교민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잖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번 확진자 같은 경우인데 어때요? 아산 진천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교민들 생활상 같은 거는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원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학생분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밥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도시락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그냥 놓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접촉자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때문에 이 밥도 혼자 먹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날 일이 없는 거고 또 부모님도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하루 두 차례 이분이 스스로 체온을 재서 앞에 기록을 해놓고 그렇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이제 격리니까 이분들이 1차 격리된 때가 1월 31일이었죠. 3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한 금요일 2월 14일 정도. 2월 14일 정도 되셔야지 이제 2주가 지나가게 되었네요. 정부에서도 2월 7일부터 한 10일 정도까지가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에 수용되신 교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필수품이 됐는데 마스크 품귀 현상에 값도 막 오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제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마스크 하나에 많은 이렇게 일반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이게 그럼 생산자가 비싸게 팔고 있냐 아니랍니다. 이건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생산자 쪽에서는 이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아산 또 진천 지역에 한 또 뜰 있는 생산업자는 기부를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에서 상당히 뛴다고 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그런 거군요. 사제기를 하는 거죠. 이 기계에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대형 창고를 마련하고 수만 개를 사서 수천만 개를 사서 이걸 또 유통해서 가격을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건 정말 나쁜 거죠. 범죄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는 문제가 됐던 것이 52시간 근로 의무제거든요. 정부에서 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 공장만큼은. 그 부문에 대해서만. 교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24시간 공장을 돌려라. 그래서 하루 지금 한 천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청원도 등장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요. 이분께서 올린 분의 주장이 그거예요. 사흘 전에는 kf94가 100매에 3만 9천 9백억 원인데 어저께 9만 9천 원. 오늘은 17만 9천 원이 됐다. 100장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유통 폭리죠. 게다가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 마트를 한번 갔었는데. 마트 개장 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갔거든요. 이미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마스크가 다 동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특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내 유통업자들이 너무 사재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재정부가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고시를 좀 만든다고 그랬는데. 천태로 봐야죠.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고시가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게 실제가 언제쯤 될지는 잘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한국인 15명이 중국으로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격리가 됐다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비행기에서 유증상자가 있어서 주변 한국인들이 격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11시 25분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중국 광둥선 선전으로 갔는데 여기에 중국인 승객 2명이 감염증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40여 명이 전부 격리 조치가 된 거고 이 중에 한국인이 15명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두 분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분들은 호텔에 격리가 됐는데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사에서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도 중국 정부에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더 봐야 되겠네요.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가 발병해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고할 정도일 것 같아요. 일본에도 버스 운전사 우한으로 보통 단체 관광객을 태웠던 버스 운전사가 확진자가 됐고요. 그랬죠. 또 가이드도 확진자가 됐는데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딱히 외국에서는 사망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이게 사스네처럼 확산되고 있지는 않고 다른. 슬리핀에서 사망자 한 명이 나왔는데 사망자도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실제 경험칙상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 또 두 번째로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대개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는 비교인데 메르스 사스 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다지 치사율이 높지 않다. 그래도 아주 생명을 아사가는 정도로 메르스 사스와 비교해 볼 때는 좀 안정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진천 아산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 700명 전수조사했는데 한 명 빼고는 전부 음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2월 7일 다음 주 금요일쯤 1차 격리된 분들 해제가 될 때 그때부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2월 14일이죠. 2주 격리가 다음 주 금요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본격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의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차이점은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단체 위주로 많이 배정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또 국고보조금을 반으로 줄이고 또 장애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장면을 뉴스 화면으로 보니까 TV 모니터 앞에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네. 터치스크린이죠. 네. 터치스크린이었어요. 네. 최첨단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기국일성을 하던 그 연설문 내용도 패드. 우리 컴퓨터 패드가 있죠. 패드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작은 공유혁신정당 이게 어떤 의미예요? 기존 정치 질서를 좀 무너뜨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구상의 기본인데 여기서 작은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 정당들이 너무 비대했다.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국민들을 우르르 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일단 들어갔는데 이건 이해가 됩니다. 크기상으로. 그런데 공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배우 공유가 아닙니다. 택시 공유도 아니고. 뭔가를 공유하겠다는데 왓이 잘 안 나왔습니다. 무엇을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공유의 의미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정당. 지금도 다른 정당들도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how 어떻게 혁신하겠느냐. 이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어를 오늘 많이 쓰십니다. 이런 분석은 어디에도 없죠. 허리케인에만 있습니다. 정상근, 뚱커벨, 뚱글리. 그런데 가치를 실용적 중도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삼탈 정책이다. 그렇죠? 탈이념, 탈진영의 탈지역이다. 삼탈. 실용적 중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치 용어 분석 해석기. 정상근 뚱글리 기자가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겠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도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중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그러니까 어제 그런 기자회견 이전부터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할 때부터 실용적 중도를 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잘 확인할 수 있는 알아듣기 어렵게 대답을 하실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중도라는 것의 가치를 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거냐는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건 하나 쉽게 와닿더라고요. 신당을 만들면 장외투쟁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거 그거는 좀 지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게 올바른 길이고 또 모호하다는 주장 자체가 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실용적 중도 얘기를 꺼내면서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 만들어도 앞번호를 받기는 현재는 힘들다 이런 전망이던데요. 네. 그런 이유는 이 번호는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탈당하고 합류 가능한 의원이 건헌의원입니다. 지역구 광주.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안철수 개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다 비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제발 제명시켜달라. 바른미래당의 답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지금 비례대표로 남은 안철수 개의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셀프 제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셀프 제명. 그래서 안철수 신당으로 건너가면 현역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경로가 얘기되고 있는데 집단 탈당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2대1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일단 모두 탈당을 한다. 안철수 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 탈당을 하고 이미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투분이기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신들이 제명을 한다. 스스로를 제명시키는 거예요. 라는 방식입니다. 알겠어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의학 박사잖아요. 그다음에 경제 CEO면서 안랩하면서 바이러스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거겠죠?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바이러스. 그런데 정말 예리한 지적을 앵커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바이러스에 가했을 때 특단의 방법이 있다. 바이러스를 좀 더 체계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안철수 신당 이름 나온 게 있어요? 오늘 신당 추진창당위원장을 선임을 한다고 하고 아마 이름은 조만간 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건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안철수 신당의 이름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명 자체가 안철수 신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해서 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데 일단 선관위에 문의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과거 이름이 정확히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친방연대라는 이름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일구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알겠어요. 제가 이름 잘 짓는 장면가를 잘 알거든요. 아까 전화를 해봤더니 해외 출장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종로의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신인을 내보내는 걸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신인을 내보내겠다. 이 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량급이 떨어지는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승부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맞붙었는데 꽤나 차이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버리는 카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내일 0시부터요. 이곳에 이준에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둥커벨 힌트 주세요. 네. 외국인이 배소장을 가르칠 때 베이 그러거든요. 후베이.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영고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신종 코로나 두 번째 입원 확진 환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댑니다. 증상이 많게 돼서요. 퇴원을 지금 검토 중이랍니다. 지금 전부 15분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 환자분 이분이 퇴원을 검토 중이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마지막에 좀 괜찮은 소식 전해드려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1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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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